우리 미아양이 보여줄 수 있는 걸크러쉬의 매력 너무나 잘 봤습니다 우리 공원소녀가 춤도 파워풀하고 매력있게 잘 추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노래도 잘한다 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미아양이 생각했을 때 우리 공원소녀에서 노래를 잘하는 멤버 추천 한번 해주시죠 우리 공원소녀의 리더 소련입니다 아 역시나 리더 서령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리더 서령입니다 인사성이 굉장히 밝은 분입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노래를 한번 공원소녀를 대표해서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현재 연습하고 있는 곡이 피프티엔드 선배님의 아이드림이라는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그 노래 너무 좋죠 자 오늘 이제 점점 해가 져가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더욱더 무르익을 것 같습니다 자 피프티엔드의 아이드림이라는 노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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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